안녕하세요 이관용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건축법 영어에 대해서 대지에 관련된 내용들, 건축물에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영어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2조에 영어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시행령에도 영어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통합해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얘기지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어와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어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를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영어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고 그거를 실무에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혼동하시면 안되기 때문에 이 법령 수업에서는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6번에 거실이 있습니다. 거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실 그러면 아파트의 거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의 거실. 그게 아니고 건축법에서는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어떤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목적을 사용하는 방을 거실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생활을 하는 곳의 어떤 거주와 업무, 사무,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용도를 가지고 사용하는 그러한 용도가 있는 방. 그게 이제 거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실은 거실, 침실, 부어, 그리고 숙박시설의 객실, 그리고 학교의 교실이나 의료시설의 병실로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거실을 얘기를 하냐면 건축법에서 적용할 때의 거실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은 무엇을 해라. 그리고 해당 용도를 정할 때의 거실 면적으로 기준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둘 것은 거실 면적과 비거실 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실 면적은 뭐고 비거실 면적이 뭐냐면 거실 면적을 설명을 드렸고요. 비거실은 현관이나 복도나 엘리베이터, 계단실, 화장실, 욕실, 창고, 기계실. 즉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비거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실 건물을 보면 실제로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무실 공간과 그 업무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복도나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 홀이나 그런 부분은 비거실 면적입니다. 비거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실 면적과 비거실 면적을 산정할 때에 비거실 면적은 공용 부분, 창고, 기계실 이런 용도 부분이 비거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면적 용어가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다양한 면적들이 있어요. 거실 면적, 바닥 면적, 전용 면적, 공용 면적,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분양 면적이 있고 또 계약 면적이 있죠. 그리고 에너지 전략 계획 대상에는 난방 면적과 비난방 면적으로 또 바꿉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설계할 때, 건축 인허가를 진행할 때에 건축물에 대한 개요의 부분에서 건축 면적, 연면적, 주차장 산정 면적 이런 내용들이 있고 지하층 면적은 얼마냐, 지상층 면적은 얼마냐에 따라서 용종률을 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에 상당히 민감하죠. 왜 그러냐면 법적으로 이 면적은 매우 민감하다고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면적 산정할 때에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에 주요 구조부가 있는데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란 무엇인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표를 보시면 내용들이 보이죠. 그림을 보시면 주계단, 바닥, 보, 기둥하고 내력벽, 그리고 지붕틀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 법령의 사익기둥, 치아층 바닥, 자금보, 차양, 오계계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들은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요 구조부는 건축물상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구조부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뇌화구조. 뇌화구조는 말 그대로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가 뇌화구조가 되겠습니다. 한문으로 견딜 뇌자이기 때문에 불에 견딜 수 있는 성능. 자, 방화구조. 방화구조는 말 그대로 방어하는 거죠.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가 이 방화구조가 되겠습니다. 방화구조. 이게 디테일하게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드라이비트 이래기 얘기를 합니다. 드라이비트는 철망 모르타르 바르기. 건축 법령에는 드라이비트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망 모르타르 바르기 바른 두께가 2cm 이상. 그리고 석고판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나 회반죽 시멘트 모르타르 위에 타일이 있는 경우는 두께가 2.5cm 이상이 되어야만 방화구조의 인정을 받는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방화문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방화구액이라는 게 또 건축법상에 나옵니다만 방화, 불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액을 정하는 게 방화구액이죠. 그 다음엔 불연재료입니다. 불연재료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불연, 불에 안 타는 성질이죠. 콘크리트나 석재, 목, 벽돌, 기화, 철강, 알루미늄, 유리 이런 부분이고요. 시멘트 모르타르 위에 회반죽 같은 경우는 두께가 2.5cm 이상 되는 게 불연재료가 되겠습니다. 준 불연재료는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죠. 그래서 거의 불에 안 타는 성질을 가진 게 준 불연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 불연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열재 기준에서 준 불연 단열재를 사용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또 살펴볼 것 같고요. 난연재료, 불에 잘 타지 아니한다. 어려울 난자죠. 난연재료. 내수재료, 내수재료는 말 그대로 물에, 내수성을 가진 재료. 물에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재료로서 인조석이나 콘크리트, 그리고 벽돌, 자연석, 인조석, 콘크리트, 아스팔트, 도자길 재료, 유리 등이 내수 재료가 되겠습니다. 자, 용어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해하셔야만 앞으로 계속 공부해야 될 건축법에 대한 내용들을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어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라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의 건축인데요. 건축법 제2장 1호 8호의 건축이라는 내용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축은 바로 신축을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건축물 얘기하면 다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건축법에서의 건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그리고 이전 여기까지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 5개가 건축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축은 건축물대장에 새로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의 기본적인 이력이라고 그랬죠, 건물에 건물에 대한 이력이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에 새로 등록하는 게 신축인데요. 기준을 또 살펴보면 빈 땅, 빈 땅의 건물을 새로 축조하는 게 신축이고 그리고 기존 대지에 부속용도의 건물이 있는 상태가 있어요. 창고라든지 관리실이라든가 부속용도가 있는데 부속용도 외에 주용도를 새롭게 짓는 거죠. 이런 경우는 증축이 아니고 신축입니다. 그리고 철거 또는 괴멸한 다음에 건축물을 더 큰 규모로 축조하는 게 바로 신축이 되겠습니다. 증축은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이 증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거기에 면적을 늘린다든지 층수를 높인다든지 높이를 더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증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증축에 관련된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축하는 것보다 증축으로 돌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하고 증축으로 업무나 새롭게 사업하는 구상들을 그쪽으로 가는 게 하나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축. 개축은 동일 규모이거나 적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동일 규모나 적게 짓는 경우는 개축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이어그램들이 있습니다만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축소한다든가 일부 철거하고 건물을 새로 짓는 경우도 개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재축입니다. 재축. 재축은 말 그대로 다시 재자죠. 그래서 다시 짓는 건데 개축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하는데 재축은 재해에 의해서 건물이 철거된 경우에 다시 짓는 것 그게 바로 재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인 목적을 가지고 건물을 철거하는 게 아니고 천재지변이라든가 산사태라든가 어떤 자연적인 큰 홍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다시 동일규모나 그런 규모로 지어서 하는 게 바로 재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전. 이전은 말 그대로 건물을 그대로 옮겨서 짓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한옥이라든가 문화재 관련된 그런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의 단서가 붙는 게 방금 전에 배웠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주요 구조물을 그대로 가져가서 다시 재조립을 한다든지 해서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용어를 좀 아셔야 될 게요. 더 좀 설명을 드리면 철거라는 게 있습니다. 철거. 철거 하면 철거는 자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 말 그대로 내가 신축을 하기 위해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를 해야겠다. 그러면 철거는 자의에 의해서. 멸실. 멸실은 재해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천재지변에 의해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가 건축물이 철거가 아니죠. 건축물이 무너져가지고 소멸되는 경우에 멸실을 하는 거고요. 말소라는 게 있죠. 용어에 말소. 말소라는 거는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지워서 없앤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거 후에 건축물 대장 말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했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건축물 대장 말소 신고를 한다. 그래서 철거, 멸실, 말소 이렇게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수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선과 대수선이 있는데요. 수선은 낡은 것을 고치는 것을 수선이라고 합니다. 대수선은 형태상의 변화나 구조의 안전상 위험할 정도의 수선으로 증축 또는 개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수선하는 게 바로 대수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수선은 구항의 대수선이라는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이게 이제 주요 구조부죠.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대수선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대통령용으로 자세하게 9개 정도의 항목을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내용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을 딱 맞아야만 이게 대수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둥을 증설하거나 해체해도 대수선이라는 거죠. 그러나 증설하거나 해체하지 않고 두 개를 수선하는 것, 단순히 수선하는 거죠. 그런 것은 대수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항목에 딱 맞아야만 대수선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보호를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여기에 보호죠. 네 번째는 지붕틀이죠. 지붕틀은 보통 이제 한옥의 경우에 해당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붕틀을 증설 해체하는 것, 3개 이상 수선하는 걸 변경하는 것. 그러니까 내력벽, 기둥, 보호, 지붕틀에 대한 증설 해체가 없고 두 개 이상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3개 이상부터가 대수선이 있기 때문에 모든 항목들을 두 개씩만 수선해도 대수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력벽 10제곱미터를 해체할 경우는 대수선이라는 거죠. 해체가 들어간다면. 그리고 내력벽에 대한 증설 해체는 면적 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조금만 해체가 되더라도 이거는 대수선에 해당이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다세대주택의 내력벽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세대주택의 내력벽에 조금만이라도 해체를 한다면 이거는 대수선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방화벽이나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이나 벽 증설 또는 해체하는, 변경하는 게 또 대수선이고요.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이 대수선입니다. 저희가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하면서 주계단을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해체하는 거죠. 다행히 철골계단이었기 때문에 철골계단을 해체해서 다른 쪽으로 아예 이전하는 것, 그런 것도 대수선이 되겠습니다.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 외부 형태라 하면 담장까지 포함이죠. 그래서 건물의 형태나 그런 부분들을 변경하는 건데요. 미관지구는 지금 아직 법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폐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2019년 4월 중순 이후로 미관지구가 없어질 것 같고,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다가우주택의 가구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 세대간 경계벽을 정설하거나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수선하고 변경하는 것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내력벽이 주요 구조벽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체하는 것은 상당히 구조적으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대수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홉 번째,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가 있는데요. 주로 리모델링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건물 보면 건물이 주로 타일 마감의 건물을 석재로 변경한다든가 알루미늄 패널을 붙인다든가, 루버를 단다든지 이런 경우에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대부분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대수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수선에 해당이 되면 아무래도 어떤 규모에 따라서 허가 절차를 받아야 되고 신고 절차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면을 작성을 해야 되고 허가권자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 번째, 리모델링인데요. 리모델링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추가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대수선에 대한 용어가 나오죠. 그래서 리모델링은 궁극적으로 노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향상하여 대수선을 하고 또 일부 증축하는 행위가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같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좀 살펴보고 있는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하게 되면 어떤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그런 해당되는 사항은 없고 공동주택에 대한 내용들, 리모델링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그렇게 한번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리모델링까지 저희가 용어 정의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용어는 기본이기 때문에 한번 쭉 살펴보시고 다음 시간에도 용어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각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